할렐루야 제가 본문을 때로 따로 하면 설교 1시간 2시간 해야 되니까 제가 어제 그냥 대충대충 했으니까 어제 사실 1시간 해야 되는데 30일 마쳤죠? 조금 어제 복습하면서 설명하면서 정리합시다 아멘 사실은 많이 들어도 적용을 못하거든요 적용을 어제 기억하죠? 제가 이게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읽는데 조금 복습할게요 민숙이 6장 22절 여호와 여호와 있는데 아 첫째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이란 거요 둘째 여호와는 은혜 주시고 예수의 은혜 믿음이죠 성자 예수님 셋째 여호와는 평강을 주시고 나더라 평강은 성령이겠죠 성부성자 성령 복 다 복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복을 하려면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키면 다 복을 받는데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돼야지 용서가 돼야지 모든 말씀을 지킬 역적 힘이 없어요 우리는 못 지켜요 율법이 법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완전한 법인데 우리 인간의 행보로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지 피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복음으로 예를 들어서 성반에 복을 주시고 복은 반드시 행하미셔야 돼요 말씀해서 살면 다 복을 받아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살아게 사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러면 믿음인데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데 먼저 자녀가 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 피해 사건 다 이루었다 그게 핵심이에요 십자가사건 다 이루었다 그게 다시 말하면 구속했다 휘장이 짜지고 새로운 산이 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히 성반에 말씀 다 지키는 것 우리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갖고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면 아메죠 영접하고 자녀가 되고 나면 주님을 피해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말씀을 지켜줘요 용서되고 사랑되고 그것도 성령 충만한 수준인데 그래서 성령 오셔야 돼요 성령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계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못 지켜요 예수님 믿어서 피 용서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이제 주님과 자녀 관계 되고 신부 관계 돼서 사랑 관계로서 억지가 아니고 내 마음에 우러나서 사랑 때문에 감사 때문에 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이 우러나서 지키게 되느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성령 충만 만큼 돼요 그래서 결국 강구하는 거예요 성령 기도하고 평강해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이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님을 주문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어쨌든 이 원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내가 예수 품에 대한 예수 품에 대한 것이 성령은 성령 계속 예수 품속에 들어가기만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되고 그 주님이 왕이 되시고 그 주님과 하나 되죠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로 하셨지 성령은 오늘 친구 목사님 그랬잖아요 진리를 성령이 아니고 절대 예수 믿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주님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성령이 교통의가 깨닫게 사랑 은혜가 내 가슴에 충만하게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없는 성령은 신비지로 간다니까 성령은 예수 만나면 시자가 통과하기도 십자가 앞에서 인격적인 만나기도 십자가 앞에 울게 되고 나에서 피울고 나에서 죽었다는 걸 정말 깨달으면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에서 죽으셨네 그 피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있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 품에 넣어주고 예수님 연합해서 그 머리를 삶은 내가 주님과 아버지에 직통되어가지고 기도가 상대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지키는 힘이 와야 돼 그게 뭐냐 내면의 거룩함 내면의 거룩함 내면의 거룩함이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애굽은 세상에서 세상에 탈출한 것은 홍해바다 건너야 되겠죠 세례죠 홍해바다가 십자가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요 물에 장기값은 중앙에 준 것이고 물에 오는 것은 부활인데 이게 십자가 부활 사실은 홍해는 세례인데 결국은 이 성부하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대칭은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세상에 사는 아버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오게 되고 아버지 사랑하면 되는데 두 번째 광야 생활합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끌고 지죠 광야의 원수관은 아말렉이 있었어요 이해가 돼요 아말렉은 육신의 후예를 말해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냐 보니까 모세가 칼들과 싸우는데 여호사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죠 자 뭘 의미할까 여호사 칼날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보세요 우리는 말씀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말씀 그랬지만 성령이 기도가 아니면 절대 말씀이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 기도 호문 올라가고 이기고 아말렉과 싸운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말렉은 애서의 손자적세이기 때문에 육신의 후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무구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애서의 꿈틀꿈틀해요 잘 들으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인데 저들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야므로 많이 멸망당했죠 광야에서 2만 3천명 가는 바다 죽었죠 주를 시험회에다 죽었죠 물어볼게 저희들이 광야 나올 때 초래굽을 볼 때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내린 거 봤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거 봤죠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했지 않았어요 했죠 나오기엔 6월절도 6월절 양 먹었죠 예수 만난 거요 세례받은 거요 왜 근데 광야에서 가는 바 이만 한 줄 죽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도 많은 교회 다녀도 애인 누구 살아 알아요 방언도 해요 내 안에 꿈틀꿈틀한 이 죄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절대 안 죽어 죽을 때까지 안 죽어 이게 원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원수네 원수 육신은 내 안에 사단의 원수 세상은 밖의 원수 육신은 세상 좋아하고 세상은 임금은 사단이요 결국 육신은 이 세상이 꿈틀꿈틀한 것이 계속 세상 좋아하고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까 육신 따라가면 세상이 따라가면 지옥 하나님의 공인은 이 땅에 너는 마귀를 왕삼었잖아 마귀가 왕인데 영혼은 지옥가서 마귀를 왕삼어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범죄하면 가누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애니도 구삼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 회개가 뭔데 끊고 버리고 삶이 피어나도 않은 건 가짜야 가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왔어요 사랑한다고 사랑이 돼야지 내 속에 이 세 가지가 꿈틀꿈틀 날마다 움직이고 있는데 쳐서 부숴야죠 왜 우리가 왜 우리가 이 번제들인가 가글든가 말씀이 검이 돼서 용과 혼과 반절하고 찔러 쪼개서 말씀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애물 드리고 재물 드리고 번재물 드리고 말씀의 검에 의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성례 불이 와야 돼 그래서 설교 끝나고 회개 기도하고 불 떨어져가지고 내가 산 제사 재물 산 재물 애베가 산 재물이 돼야 돼 내가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애베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웃기면서 다 배려났다 얘기가 그 말이에요 즐기니까 내 심령은 지금 썩어 갖고 있는데 통에 다 포기해야지요 우리가 회개가 뭐인가 목회자가 회개한다고 말라마 본질이 안 바뀌는데 뭘로 본질이 바뀌죠 이걸 통과해야 돼 아말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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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렉을 통과할 때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제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기고 나서 여왕일씨 승리한데 그 다음에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그 말은 아말렉 육신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야 절대 죽을 때까지 그 바울은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제 육신이 탑 안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내 안에 여기서 지금 이거 설명을 또 끝도 같이 없어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이 사단 사단과 싸움으로서 믿음을 싸워야 돼요 근데 가난한 점령 어떻게 들어가는가 보니까 예수도 믿음 믿음이더라고 자 가난한 홍해 바다도 아니 요단강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걷고 들어가 버리죠 여리고성 일곱 번 돌고 외치죠 해아되라 멈춰라 전부 가난한 땅은 믿음 싸움이더라고 천국 점령 그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를 통과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 이 나오는데 예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첨가한다 믿음 가난한 땅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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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되고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변화는 이 내용이지만 사실은 무궁무진한 뜻이 여기가 있어요 그게 제가 마지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열천을 비교하는데 이게 중요하냐면 마태 의사장의 말세장인데 제가 이게 92년도 깨달았다 92년도 오래됐잖아요 하나님 그때 뭐 날짜 휴거 10월 28일 날 믿어야 휴거된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 하나님 가운데 24장은 말세장이지 25장은 세 가지 그렇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이게 뭐냐면 열천 입은 성자 예수님인데 신부 신랑과 신부 관계다 자 여기 양과 염소는 성부 하나님 오른쪽 양 이 염쪽이 염소인데 이것은 행위로 행위를 심판했잖아요 행위 아니 천국 믿음 간다 얘 행위가 나오느냐 양 오른쪽이 양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벌할 때 감옥에서 찾아보았다 양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안했다는 거예요 염소는 왜 안했다가 언제 안했습니까 양은 한 것 없다고 염소는 뭐 내가 안했냐고 진짜 한 사람들은 나 한 것 없다고 나 아는 것 없다고 아는 사람은 내가 언제 안했냐고 염소 염소 행위로 행위로 분명히 마지막 심판 행위로 봐요 아니 믿음을 꾸면한다고 이랬고 행함을 내면 믿음을 지고 그래서 여기서 성반에 맞지 아들딸 자녀 관계인데 문제는 이 달란트 테이란트 재능인에 다섯 둘 즉시 남겼어요 한 달란트 아 결혼 종합 바깥 어두운 내어자 영원히 슬피 울며 일감했으리라 슬피 울며 일감했으라 그런데 열천녀 비교해서 열천녀 비교해서 슬피 울며 다섯 년은 혼자 들어갔어요 미련한 다섯 년은 어디로 갔을까 미련한 다섯 년은 지옥 같다는 거 없더라고 주여주 열어주셔서 다시 기계가 없었는데 성 밖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 안 성 밖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데 지옥불 그게 네 가지에요 여기 염소는 바깥 어두운데에요 그러나 불 속은 아니더라고 첫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 여기요 성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 할렐루야 저는 항상 하루 세 번씩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부고 여기 온 사람 성 안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미련한 다섯 년은 미련한 다섯 년은 등장에 기름을 준비 안 했지 신랑으로 다 그때 못 들어가는데 성 안에 못 들어갔을 뿐이지 성 밖으로 쫓겨나요 그런데 슬픽이 우는 것은 아니더라고 슬픽이 우는 것은 어두운데 어두움보다 더 되는 것이 불 속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 성 밖 바깥 어두운 그 다음에 지옥불 그러니까 이렇게 무궁무역이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저는 뭘 강조하시자면 지금 왜 종들이 회개하느냐 이 성령 하나 옆에 달라는 것이 종인데 성령이 종이라고 했잖아요 작가와 충성된 종아 그런 종아 목사들 조심해요 물론 하나 옆에 오늘 목사님 그러시되 여러분들 나는 종이라 하지만 여러분 하나면 사자라기라고 그렇죠 목사님이 사자죠 나는 우리 종도 종이라 해야 돼 종이니까 그런데 종 그러니까 종들 심판 조심하라고 목사님들이 난 그래 11조고 주일성소인데 뭐 지옥과 가서 천만 원 할 수 지옥과 갈 수 있어요 종은 달라야 돼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설교를 어떻게 진짜 종이 될 것인가 그걸 단계를 쭉 설교를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마치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은 자세 마음은 자세 마음은 자세가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한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한 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최선 다하고 내가 믿음처럼 뭔가 행동하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정말 심고 행하고 지금 지금 5천명 7천명 본다는데 그분들이 오늘 이거 드리고 만약에 헌금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북한을 살립시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는 강진우 모서부 할 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피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 정부는 아니 탈북자 그냥 북송해본 거예요 한통속이니까 그런 얘기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진짜 어떻게 하려는 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저는 힘이 없어요 오늘 저도 깜빵을 했어요 저거 보고 지금 저기 저 장례 한 분은 2년 전에 금식생활 그때 헌금이 나왔는데 저 분이 은퇴하신 분인데 천만 원을 주셨더라고요 그때 2년 전에 그때 몇 천 해갈리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죠 양철 모서 얼마인지 모르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찾아다 그래서 이제 한 번 한 적이 없고 그런데 사실 저도 신경을 못 썼어요 못 쓰고 집회 때만 한 번 오시면 안양 목사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금 써요 이 헌금은 북한 성교입니다 이렇게 그래봐야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진짜 굉장히 결단이에요 내가 항상 살린다고 마음 보면 여러분 일평생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호소합니다 영상에 있는 이 정국에 있는 여러분들 참여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은 울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봐주고 성을 줄 거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붙는 거 아니래요 한국교회가 자기였고 준비가 안 됐대요 준비가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항상 그래 회개 주사빠져 놓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 떠난 것이 무섭고 죄가 무섭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성기지 않는 것이 무서워 하나님은 왜 왜 심판하건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인정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삶이 어디로 갈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최선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한 이 종들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저녁에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다 참여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축복이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교수입니다 아멘